수채 효능 및 수추로 건강 지키는 생활 지혜 11가지 숯가마에서 목재를 탄화시켜 만드는 수춘 연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습도 조절, 악취 제거 등의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수춘 단순한 나무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체험이 담긴 것으로 그 자체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여 자연이 인간에게 준 훌륭한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수채 신비한 효능과 그 무궁무진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공기정화, 탈취 및 여과 효과 실내에 수출 두면 오염된 공기가 놀랄 만큼 정화가 되며 화장실이나 신발장, 냉장고, 싱크대나 배수구 등에도 수출 넣어두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또한 바퀴벌레나 개미, 모기 등도 생기지 않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고 효과는 영구적이다. 독가스를 무독화하는 방독 마스크에도 활성탄이 들어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양수액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물도 수추로 여과한 것이다. 2. 산화방지 및 환원작용 수치 가진 효과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산화방지 및 환원작용이다. 수춘 사물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 보권력이 뛰어나 주위의 모든 사물을 활성화하고 인체 건강을 유지시키며 치료할 수 있다. 병이 나거나 아픈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자의 이탈 현상이 초래되어 전자가 부족해진 상태인데 전자가 낮은 부분의 수춘 무한정으로 전자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 신체 주위에 두면 항상 전자가 공급되는 환원작용으로 몸이 상쾌해지고 개운해지는 것이다. 수채 전자 밀도는 사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언제나 수추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3. 원적외선 방출 효과 수춘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인체 깊숙이 피부 5cm까지 침투 흡수되어 신체를 따뜻하게 해준다.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촉진, 세포기능 활성화, 숙성 효과가 있다. 베개에 수출 넣어두면 원적외선과 음이온 효과, 수채 온열 효과로 인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다. 4. 산성 물질의 알칼리화 수춘 산상화한 물질이나 식품을 중화시켜 알칼리화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인체 내체액이나 혈액을 알칼리로 중화하여 신선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것이다. 수채 성분 가운데 약 60%가 알칼리성 염류이다. 요즘은 수채 알칼리성을 이용하여 산성 토양을 계량하거나 산성비 피해 방지를 하는 데 쓰이고 있다. 순목욕을 하면 pH 9-10의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물 분자가 작아져 물을 체내로 점점 스며들게 하는 침투성이 훨씬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촉진될 뿐 아니라 체내와 피부의 독소를 중화시킨다. 또 알칼리성이 높아져서 피로회복과 각종 피부질환에도 효과적이다. 5. 냄새 제거 효과 수춘 부패균의 발생을 억제해서 냄새의 근원을 없애고 그 악취를 흡착 제거한다. 냉장고, 신발장, 옷장, 주방, 자동차 등에 수출 두면 탈취용이 되기도 하며 물을 여과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6. 음이온 발생 효과 수춘 탄소 덩어리이므로 탄소가 발생하는 음이온은 무한정이다. 음이온은 혈액정화, 정신안정, 자율신경조절, 면역강화, 폐기능강화, 세포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음이온은 모든 인체에 노화 예방을 한다. 7. 습도 조절 효과 수춘 건조한 스펀지가 물을 깨끗이 흡착하듯이 주위의 습도를 줄여주고 또 너무 건조하면 수분을 방출하여 습도 조절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고온에서 구워진 수춘 수분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다. 구멍이 많은 수체 구조가 훌륭한 습도 조절 효과를 가져온다. 8. 항균 및 해독효과 히포크라데스 시대의 간제, 현기증, 빈혈, 탄저병 등의 치료에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동양의 한방에서는 각종 수출 약용했으며 또 각종 약재를 탄화시켜서 사용하기도 했다. 수출 식용하면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그대로 두고 인체 내에 유해 바이러스에 항균 작용을 하거나 체외로 유해한 균을 배출시킨다. 9. 전자파 차단 10. 가전제품 근처에 수출 두면 전자파를 흡수하여 가전제품의 성능도 좋아진다. 또한 몸과 머리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현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 10. 방부효과 수춘미생물,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여 부패되는 것을 막아준다. 11. 유해 성분 흡착 및 제거 수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물에 담궈두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농약 성분인 파라치온이나 수돗물 속의 납성분, 염소 등 몸에 유해한 성분을 흡착 제거해준다. 천 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세상 거의 모든 것의 지혜가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